모두들 터라입니다. 뉴스 다음 뉴스는 인공지능인데 이게 뭐냐면 왼쪽에 보이는 검은 화면 있죠. 여기는 인킷이라는 플랫폼이에요. 갈라테아? 네. 거기가 미국 인공지능 소설 플랫폼입니다. 미국 인공지능 소설. 이게 썸네일들인 거죠? 다 인공지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드전이로 만든 거예요. 여기가 되게 희한해요. 일단 여기가 시리즈 C 투자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3,700만 달러를 투자 받았는데 이미 받은 투자가 더 커요. 이미 받은 게 한 8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억 1천만 달러 정도를 모금을 했어요. 투자를.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투자, 이게 왜 뉴스가 됐냐면 일단 엑수도 엑수도지만 오픈 AI에 초기 투자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붙었어요. 지금 가장 핫한 AI 기업에 초기 투자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쪽에 빠꼼이라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여기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어? 이거 뭔가 되려나? 하고 사업 내용을 봤더니 어? 이거 되나?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얘기를 한 게 인킷이라는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소설을 내가 투고하고 퍼블리싱할 수도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투고받은 원고도 있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원고들을 인간이 수정해서 발표를 한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에 맞춰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베스트셀러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갈라테아라는 유료 플랫폼에 런칭을 시켜서 우리가 수익화를 할 수 있다. 플랫폼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인킷이라는 회사가 있고 여기는 일종의 오픈 플랫폼이고 그리고 갈라테아라는 유료 플랫폼이 있고요. 이 모델로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있나? 여기에 나오는 작품들은 인간이 쓴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건 대부분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있나? 소설에 특화된? 아니래요. 아니래요? 오픈 AI도 쓰고 미드전이도 쓰고 다 쓴대요. 나와 있는 것들을. 그런데 장문에 유리한 게 있고 단문에 유리한 게 있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발상을 계속 확장시키는 데 유리한 게 있고 그렇잖아요. 랭귀지 모델들이. 6개 정도의 인공지능을 돌려가면서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관장하는 말하자면 PD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총집합을 시켜서 만들면 완성한 원고가 여기 올라간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보부사 뉴스 버전에서는 이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 버전입니다. 미국의 투자 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게 좋을 쪽으로 같이 나쁠 쪽으로 같이 같이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저의 개인적인 경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부상 뉴스의 입장과는 보부상이지만 무관합니다. 뭐냐면 내용을 찾아봤어요. 해외 영어로 나온 기사도 찾아보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든 생각은 얘네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예요.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이걸 끝내주게 조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쪽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큰 투자를 받았지? 그 돈으로 인공지능 모델 만들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미래 폰지인가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알아는 주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런 뻘짓하려고 만든 회사도 은근히 뻘짓을 못하게 되고요. 그렇죠. 이상한 들이 흘러갈 뻔하다가도 괜찮은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그냥 뻘짓을 했어. 그때 빨리 알아차리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소설들을 위한 플랫폼이 존재한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작가로서 상식이 늘어나는 거죠. 알고 계십시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보이는 한국인공지능 웹툰 도구 개발사 리얼드로우라는 곳입니다. 여깁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저는 이거 되게 신박한 뉴스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죠? 여기 리얼드로우에서 만들고 있는 게 보통은 인공지능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저작권 문제 당연히 생각하시잖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얘는 학습하지 않은 상태의 인공지능에다가 내 그림을 집어넣으면 내 그림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작가 본인을 위한 종류예요. 네. 나를 위한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가 없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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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만들고 있고 스프링캠프라는 곳에서 여기가 VC라고 부르는 벤처캐피탈이거든요. 여기서 프리 A단계 10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레벨이 있습니다. 투자 시장에는 언제나 그 급이라는 티어가 있어요. 티어가. 헌터들의 등급처럼 티어가 있어서 투자 금액의 규모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얼드로우라는 곳에서는 스타트업 경진대회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대상을 받기도 했고 여기는 일종의 기술력을 진짜로 갖추고 있나 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신 CEO분도 그렇고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반환을 좀 아시는 분들 같아요 그래요? 프리에이면 아주 큰 건 아니거든요 아주 작은 거긴 한데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그냥 유망주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큰 투자는 프리에이가 뒤에 쫙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작지만 일단 관심을 갖고 볼만하다 그리고 스프링캠프가 투자하는 곳 중에 에이콘이 있습니다 그렇죠 에이콘은 우리들의 친구 아시죠? 그러니까 스프링캠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웹툰을 아예 모르지는 않는 것 같다 이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약간 그리고 스프링캠프가 계열이 네이버 계열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모르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투자를 했다면 이거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콘 3D에서 에이콘으로 이름을 바꾼 에이콘이라는 곳에서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작가님하고 계약을 했는데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이 이 에이콘에서 대표자 대표님이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만화가협회랑 연결해 주시고 그 작가님이 요구하시는 걸 전부 다 어떻게든 저희가 맞춰드리는 쪽으로 중재를 하고 싶다 그런 연락이 와서 실제로 그 작가님 입점한 작가님하고 저하고 만협하고 에이콘하고 만나가지고 작가님이 다 만족하시는 쪽으로 계약서를 다 바꾸시더라고요 에이콘에서 그걸 보면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창작자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구나라는 걸 되게 인상 깊게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다가 투자하는 곳이네 이렇게 알게 되면 인상이 좀 바뀌죠 좋게 바뀌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부엉이 내고픈 코알라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처럼 계속 떠드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건 선을 넘었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모두가 거기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 같이 보고 있다가 어? 어? 이렇게 뉘앙스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약간 슬그머니 손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웹툰 역사 15년 사이에 그런 식으로 무산됐던 위험했던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타이에대 모험에 용사 아방 같은 존재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실제로 위험이 하나 사라지잖아요 그럼 아이러니가 뭐냐면 그 위험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대신에 그런 용사들은 뭔가 협회라거나 어떤 사람들이 잘못하면 욕을 먹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기억에 남잖아요 되게 아이러니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꽤 노력했답니다 왜 아냐고요? 알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단계인 것 같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